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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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카메라가 전혀 인식하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. 말하면 말하면 말아듣는 그런 기능이 많죠. 그래서 이외에도 얘가 좀 좋은 게 웹사이트 그대로 만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뮤직비디오 같은 거 진행이 거의 천만일 것 같아요. 내 앞에 영화들, 중독자리에다가 명상 같은 것도 지금 WIS로 라이브 같은 거 원래 슬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? 네. 시험들의 명상 같은 거 어떻게 배워지는지?